검찰의 수정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측의 리호남이라는 대남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그 돈이 오갔다. 이것이 검찰이 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았다던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남측과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비밀 만찬 자리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제대회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가 수차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떤 직원도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쌍방울 대북선군과 관련한 검찰 시나리오의 신빈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의 수정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불됐는데 첫 번째 지불 즉 70만 달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측의 리호남이라는 대남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그 돈이 오갔다. 이것이 검찰이 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았다던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남측과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비밀 만찬 자리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대회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가 수차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떤 직원도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측 인사 6명의 필리핀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문서, 그 어디에도 리호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리호남은 비자조차 발급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참으로 기묘하고 유성한 상황입니다. 리호남이 신출기모란 도사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받아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 누가 챙겼을까요? 검찰이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검찰이 궁지에 몰렸는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미리 입국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고 합니다. 그 가명이 무엇이고 필리핀에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입국해서 돈을 받아갔는지부터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법인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쓴 시나리오라기에는 허술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수도 없었던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 우리는 이런 것을 날조라고 부릅니다. 날조된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왜 이런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로 몰아세우는가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검사 선서를 되새기면서 그 선서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제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자신 스스로와 국민께 떳떳할 수 있도록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일인데요. 국민의 시선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오늘 결론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세 차례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진숙, 김태규 이인체제의 방통위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사를 선임했는지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83명 후보를 불과 1시간 반 만에 심의한 점 후보들의 당적 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결격사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 등 문제적 사안들이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MBC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